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의 가격 상승이 올라갈 거로 예상이 되는 거죠. 근데 사실 살찌지 않으려면 수육이 제일 삶아 먹는 게 좋다는 얘기는 있죠. 그렇죠. 일단 돼지고기 어떻게 먹는 게 가장 좋으냐. 그럼 뭐 맛있게 먹는 게 제일 좋죠.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서 먹는 게 맛있는 거냐라고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좀 알아야 될 사항이 있는데. 근데 이제 삼겹살이 제일 사랑을 받는데 이게 칼로리 엄청 높죠. 그렇죠. 그런데 이게 우리가 제일 잘못 먹고 있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. 왜냐하면 삼겹살 그러면 떠오르는 게 지방. 실제로 지방 함량이 28.4% 돼지고기의 부위 중에서 가장 높고요. 수분 함량이 53.3%니까 수분 빼고 고영분 중에 지질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보면 61%가 지방이니까 좀 함량이 좀 많이 높죠. 그러면 다른 돼지고기 부위는 몇 프로 정도 돼요? 뒷다리 쌀 있잖아요. 그게 16.5%, 등심이 19.9%, 갈비가 13.9%니까 삼겹살의 지방 함량은 정말 가히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런 지방이 많은 부위를 어떻게 먹는 것이 가장 좋으냐라고 하면 건강으로 보자면 삶아서 먹는 게 가장 좋지만 삼겹살은 맛으로 먹기 때문에 숯불 석쇠구이가 최고예요. 석쇠구만 기름이 빠져서 그런 거죠? 네. 맞습니다. 숯불과 석쇠를 이용한 숯불 석쇠구이를 하게 되면 이 가열하는 과정 중에 지방이 쫙 빠지고요. 열을 받고 하는 과정 중에서 새로운 맛과 향, 색깔들이 만들어지거든요. 그러니까 지방은 제거가 돼서 건강에 좋아지고 맛과 향은 더 좋아지니까 이렇게 숯불의 석쇠를 이용해서 굽는 게 가장 좋죠. 하지만 이렇게 되면 지방이 좀 줄니까 고기가 뻑뻑해질 수 있는데 삼겹살은 원래 지방이 많으니까 이렇게 구워도 부드럽고 쫄깃한 특유의 식감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. 궁금한 건 그럼 지방 함량이 낮은 목살 부위는 어때요? 일단은 목살의 지방 함량은 9.5%거든요. 낮네요. 삼겹살의 반에 반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목살을 숯불과 석쇠를 구우면 지방이 너무 적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고 계세요. 살이 퍽퍽해져요. 그래서 이런 경우에서는 굽는 것보다는 수육이나 쪄서 먹는 게 더 맛있습니다. 오키나와 사람들 장수하는데 돼지고기를 수육으로 먹는다고 하던데 목살 부위를 수육으로 먹는 게 제일 건강에는 좋겠네요. 그렇죠. 목살이나 잘해야 뒷다리살 이런 데들. 그럼요. 지방 함량이 높으면 석쇠, 지방 함량이 낮으면 물로 가열해서 먹는 거 이렇게 정리하면 될까요? 네. 맞습니다. 목살처럼 물을 이용하여 가열하면 수분 함량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지방이 없어도 고기가 부드러워지거든요. 정말 맛있죠. 그래서 아울러 고기 중의 지방은 제거가 되기 때문에 저지방 고기가 또 돼요. 목살은. 그래서 고단백 저지방으로 고기를 드시고 싶다. 그러면 목살 부위를 사다가 수육으로 또는 삶아서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.